재밌다고 그래 스트루밍 오잖아 어 재미 하나도 없어 요시가 다 이기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사람 건 재밌어 어? 내가 이 사람이랑 게임하는 건 좀 재밌어 핀키파이? 어 이 사람 재밌어 이 사람 게임하는 거 나 좋아해 한 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 알지 잉크는 내 한방에 끝나 야 아 뒤로 점프하겠죠? 설마 말박이가 뒤로 점프 안하겠어? 설마 뒤로 점프하겠지 야 져 기를 모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때리는 말박이 아아아아아아아아 기모호구 심리 치는 거 처음 봤어요 나 지금 지금 처음 봤어 저 사람이 지금 기모호구 심리를 역시 대단해 공격이 끊임이 없어 야 근데 이 사람은 요시를 알고 있나요 지금? 몰랐어 모르니까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아이뻑 아주 그냥 버튼을 십십등 없이 그냥 옥닥 내가 포켄 투우 야 세이야 아 저거 진짜 난리났죠 누워있는 애한테 막 연병하고 막 춤추고 막 야 춤을 추자 야 짠발 춤을 추자 너가 뭘 하든 말든 날 춤을 추겠다 야 이거 뭐 야 컴포가 패턴인척 패턴인척 야 오 방금 죽였어요 방금 죽였어 당황인척 지금 뭐하는거죠 할복은 두번 했어 열받았죠 내받았다가 지금 잡았어요 할복인척 마치 패턴인척 계속 코퍼쓰는척 계속하고 팩은 춤추다 집에 갈거 같아요 지금 팩은 춤만추고 있어요 지금 뭐하는게 없어? 재밌게 지고있잖아요 할복 두번이나 맞아주고 누가 저사람이 이긴데? 야 난리났어요 뚱딱 야아 패턴 야아 패턴 나는 잡기 자이언트 수익으로 죽이고싶다 사면 할복 보여줘 사면 할복 보여줘 뭐하는거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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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복 아아 졌어 야아아아 부호팡 소장님 야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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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